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커점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제조업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공장 공장에 공장에 제가 그 자작 카트 만들기 자작 전동차 관련된 그 부품들을 한번 보려고 저희 제작 작업실에서 한 김포에 있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구요 근데 직접 공장을 갈까 말까 하다가 직접 가서 한번 공장도 보고 이것저것 부품이 어떤 것이 있나 하고 구경을 하려고 갔어요 공장을 가서 봤는데 뭐 너무 좋았어요 가서 부품들이 뭐 다양한 부품들이 그 제가 찾고자 하는 부품들 외에도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 정말 신기하고 저도 메이커지만은 뭘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고 새롭고 또 내가 또 몰랐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쉽게 또 보면서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정보를 엄청나게 빠른 빨리 습득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그리고 또 사장님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제 같은 비슷한 분야다 보니까 이제 공통의 관심사도 발견하게 되고 또 유튜브 그리고 또 사업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좀 이렇게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확장할 수 있을까 또 또 사장님께서는 직접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그 제품을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주문 제작을 하는 건데 매일매일 새로운 작업을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도 새롭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전문성을 좀 아 이거 유튜브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유튜브 하시지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유튜브 하시지 그래요 이거 정말 외국에서는 이런 그 전문 분야에 관한 또 사람들이 또 흥미 있어 하니까 되게 이게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유튜브를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뭐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유튜브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제 이 바쁘고 또 아직 그 시간적인 거나 그리고 또 유튜브를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또 관심을 아직은 조금 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이제 보지만 이제 유튜버로서 내가 직접 뭔가를 생산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생각이 아주 작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하세요 제가 유튜브 이거 정말 뭐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조금씩 이제 도와드리고 유튜브 이거 뭐 처음에 처음에 조금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방식보다 유튜브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들어서 만들어내는 그 사업 그것이 훨씬 더 큰 뭐 수익 수익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라고 이것을 콘텐츠로 이 많은 것들이 매일 만들어지고 매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만드는 과정을 콘텐츠로 올려서 이것을 영혼이 계속 뭔가가 누군가는 또 보고 계속 이것을 나한테는 이게 남아 있는 남아 있는 콘텐츠로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유튜브라는 어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단순히 팔기만 하면 그것은 이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남아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얻는 뭐 비용이나 제작 비용을 얻을 이제 그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크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누구도 이게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전문 분야이고 내가 또 이걸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낸다는 것 자체가 이거 되게 엄청난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두 시간 이상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촬영은 인터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유튜브 이 영상을 딱 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좀 이렇게 영상을 키면은 또 이렇게 영상에 맞춰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음 기회에 좀 편하게 그냥 한번 인터뷰를 하고 가서 촬영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 영상을 차 타고 오면서도 한번 찍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꼭 유튜브를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라진 것 저도 이제 이걸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만드는 것으로 만들고 주문을 받아서 만들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움이 남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쉬움이 남고 그것이 좀 비생산적이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열효율이 그러니까 효율성이 많은 그 가치들이 만들면서 일어나는 많은 그 과정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그 콘텐츠 누군가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너무나 슬픈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그런 콘텐츠를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전문 지식을 영상으로서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쉽게 그것을 무료로 볼 수 있고 또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커서 또 자기 전문 분야를 또 만들어내고 또 그 이제 뒤를 잇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이제 이어지게 그러니까 콘텐츠를 우리가 생산을 해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남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처음부터 내가 이게 도움이 될까 이게 무슨 그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자신의 모든 행동이 어쩌면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짧은 행동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아 이럴 땐 저렇게 하구나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되구나 아 이럴 때는 이런 공구를 쓰는 거구나 아 이거는 이런 제품을 이용하는 거구나 아주 단순한 그 동작이지만 그것이 이제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어떤 정보가 될 수 있고 뭔가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죠 이게 정말 짧게 짧게라도 처음엔 짧게 짧게라도 영상을 만드는 것을 한번 시작을 해 보시라 라고 적극 권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조업을 꼭 제가 어제 제조업을 했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한번 접목을 시켜서 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단순한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사고 파는데 이것은 영원히 나한테 뭔가가 남는 그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해 보고 아주 작지만 어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 보면서 그게 뭐 당장 당장 바로바로 뭔가가 큰 저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쌓여간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 있는 거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또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유튜브 하시나요? 투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메이커 조 유튜브 채널 입니다 네 메이커 조 유튜브 채널입니다